자 오늘 알려드릴거는 기본기에요 기본기 진짜 완전 겐지 기본기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 넘겨요 보지마 괜히 보고서 빅헤드새끼 이거 다 아는건데 미친 막 이러면서 댓글 가지 말고 쿨하게 쿨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쿨하게 넘기시는걸 추천해요 그거는 조금 한다 싶으시면 응용편부터 보세요 자 오늘이 기본기편 내일이나 모레가 응용편 그 다다음이 이제 실전편이라고 캐릭터별 상대법을 미리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겐지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거에요 자 여하튼 자 볼게요 첫번째로 수리검 왼쪽 클릭할경우 투사체 3개를 연달아 던지고요 샤샤샥 투사체 3개를 부채꼬로 던지자 샤샥 오키 이 뭐 이 소리만으로도 모든게 다 이해가 됐을겁니다 어 하나당 데미지는 28이구요 왼쪽 클릭은 이렇게 우클릭은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왼클릭은 언제쓰고 우클릭은 언제써요? 라고 물어보실거에요 자 그럼 왼클릭은 언제써야되고 우클릭은 언제써야되는지 알려드릴께요 자 여놈이 위도우메이커입니다 누가 봐도 위도우메이커야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 엉덩이도 위도우메이커를 잘해봤어 자 이 친구를 따버릴겁니다 죽여버릴거에요 자 이 친구가 열심히 저격을 하고있어요 자 일로 딱 이렇게 딱 숨어 딱 도착을 했어요 이 친구 저격하고있어요 이때 왼쪽으로 딱와서 샤샤샥 샤샥 안움직이는 상대의 머리를 깨버릴때 이렇게 쓰세요 샤샤샥 정확히는 샤샤샥샥샥샥 샤샥샥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넘겨 넘겨 나중에하고 자 이럴때 쓰시거나 또는 저친구가 님들이 싫어하는 캐릭이 뭐있죠 어 저친구가 메이야 메이 움직이는게 뻔해 아이구 발걸음 느려 터졌어 어떻게 움직일지 님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있어 그럼 예측샷을 샤샤샥 이런식으로 쓰십니다 샤샤샥 오케이 이런식으로 예측샷을 쓰시면 되요 자 또는 자 이 친구가 어 이분은 매클리야 저기서 막 석양이 진다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여기가 좁아요 좁은데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다 걸립니다 벽에 내 아까운 표창이 벽에 다 걸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거야 막 그럴 때 이제 좌클릭 좁은데서 왼쪽 클릭 좁은데서는 왼쪽 클릭 이걸로 맞추면되요 오케이 이렇게 맞추면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면되요 자 그럼 우클릭을 언제 써야되냐 좌클릭은 다 알았어요 엄청 멀때 쓰거나 다 맞출 자신이 있을 때 어쨌든 쏘면 되는군요 라고 다 알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 다음은 뭐 맞춰야되냐 야 우클릭은 언제 써야되냐 항상 항상 어 그냥 이거 빼고 항상 방금 알려드릴 때 빼고 항상 이게 한정도 좋고 공격소토도 빠르고 잘 맞아요 이게 아주 잘 맞기 때문에 항상 쓰세요 항상 나머지는 다 이거 쓰면 되요 그냥 우클릭을 많이 쓰는 버릇을 드리세요 우클릭이 좋아요 프로들도 아르난도 시걸선수도 우클릭을 많이 쓰다고요 아 모르겠다 다시 일단 우클릭이 좋습니다 우클릭을 많이 쓰는 버릇을 드리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자 이제 다음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튕겨내기 튕겨내기 튕겨내기가 뭐냐 겐지의 핵심 스킬이자 간지를 터뜨리는 바로 그런 스킬이라고 보이시죠 님들 겐지 트레일러 보셨죠 그거 류요 와가테키 쿠라이 하는 다 튕겨내는거 보죠 류요 와가테키요 쿠라이 류요 와가테키오 쿠라이 유심노 키호 크라이 그쵸 그런지 겐지가 튕겨내기 쓰는데 이 스킬은 몇가지 팁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적입니다 튕겨내기 써볼께요 하면은 적팀한테 튕겨줍니다 이때 제가 튕기는거의 공격력은 적팀이 쏜만큼이요 적팀이 나를 250으로 떼면 저도 250으로 튕겨내는거에요 그래서 센걸 맞을때 튕겨내면 좋겠죠 그리고 머리로 튕겨볼게요 자 컴온컴온 빨리 안써? 야 빨리써 좋아 머리로 튕기면 헤드샷이 터집니다 헤드샷이 아프네요 헤드샷이 터져요 즉 내가 조준하는 방향으로 튕겨지는겁니다 내가 조준하는 곳으로만 튕겨져요 자 그러면은 이 튕기기를 이렇게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때리는데 쓸수도 있죠 이런식으로 쓸수도 있고 상대팀의 궁극기 역시 튕길수 있어요 상대팀이 뭐 빠돈 아가돈 안에 탁 튕겨서 아닌데 이러고 모두 발사하고 딱 튕겨낼수 있는겁니다 자 그렇게 쓸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접공격 역시 튕길수 있어요 아쉽게도 이 로봇 위도우메이커 로봇들은 근접공격을 할줄 몰라서 팔이 없잖아요 자 못보여드리는데 근접공격은 튕겨내는건 안되고 막는것까지 가능해요 뭐 라인아이트가 미친지 망치를 막 몽몽몽몽 하면서 와 그때 딱 튕겨내기하면 망치를 팅팅하면서 막아요 이 짧은걸로 막습니다 왜냐 사이버거니까 게임이니까 너무 진지해지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안짓고 넘어간거 있나요? 어... 어쨌든 이건 생존기이요 도망가면서 쓰는데 도망가면서 아 하나 주의할점이 있어 하나 주의할점이 있어 자 여러분 주의할점 아직 벽타기는 안할려드렸는데 벽타기 어쨌든 있다는건 알잖아요 다들 자 이거쓰고서 벽타면 없어져요 조심 조심 어 이거쓰고 벽타면 없어져 괜히 님 귀중한 스킬을 갖다 날려버리고 똥똥게 갖다 쳐버리는거에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용검은 안 튕겨집니다 여러분 용검은 안 튕겨 이거 이거지요 이거는 짱짱 세기때문에 맞으면 열라 아프기때문에 안 튕겨집니다 이건 안 튕겨져요 이건 절대 안 튕겨집니다 이건 절대 안 튕겨집니다 자 이건 절대 안 튕겨지고요 아 그리고 레이저는 못 튕겨 레이저 못 튕겨 레이저 못 튕겨 안돼 레이저는 안돼 레이저 뭐 메이코패스에 뭐 그거 파랑파랑 푸룽푸룽광성 뭐 그런거 안됩니다 그런거 안되구요 자 이번에는 질풍참에 대해 알려드릴게 질풍참 질풍참은 뭐야 잼인가 빠르게 뛰어나가 적들의 배입니다 사삭하고 배요 적을 처치하면 재사용되기 시간 초기화됩니다 이게 핵심이요 적을 처치하면 자 이 게임은 롤이 아니에요 또 적을 처치하는게 적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팀이 어쨌든 내가 맞은것중에 죽기만 하면 되요 자 이 친구 때려놔 어 내가 죽였네 잠깐만 자 어제는 이제 다른거부터 벗고 있을게요 자 질풍참을 쓰면 이렇게 퍽쉑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쉑하고 튀어나가요 이동기로 쓸수도 있고 공격기로 쓸수도 있어요 데미지는 50이구요 자 이 친구 미리 몇대 때려놓을게요 빨리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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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면 질풍참 처치 떴죠 이것도 제가 처치한거에요 이게 제가 처치한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처치 쿨 한번 더 쓸 수 있죠 처치 처치 이런식으로 쓰시면 되요 질풍참 이동기입니다 질풍참 명심해야되요 질풍참은 생존을 위한 이동기가 될수도 있고 공격기가 될수도 있다는거 명심하셔야 되요 질풍참 아꼈다가 똥됩니다 위험하면 이렇게 키디딩대로 질풍참 쓰세요 오케이 아셨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뭘 알려드리나 바야로 사이보그의 날렵함 패시브 지속력이 벽을 오르고 두번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이죠 점프 두번하면 점프합니다 스페이스바 두번하면 점프해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른상태에서 좋아해요 벽탑니다 가끔 벽타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블유해서 벽 앞에 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어요 벽 연타 아닙니다 연타 아닙니다 뭐 겐지가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별을 타다닥 짓는다고 여러분들 그거 타이밍 맞춰 타다다닥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누르세요 쭉 쭉 스무스하게 오케이 베리굿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점프 두번 이렇게 하시고요 점프 두번 자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캐릭이요 어 이걸로 이 사이보그의 날렵함으로 굉장히 다양한 응용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 어 그거는 다음편 응용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겐지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핵심기술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승룡 기모찌를 볼 때에요 자 유승룡 기모찌의 특징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쓰면은 멋있게 생긴 검을 뽑아요 자 어 저 때릴 친구가 필요해요 자 자 이 유진노 기호쿠레 자 쓰면은 검을 뽑아요 유진노 기호쿠레 빵 빵 데미지 120 맞으면 졸라 아파요 아 욕하면 안돼 맞으면 열라 아파요 열라 아파요 열라 아파요 데미지 120입니다 한발에 그리고 요검넣는 시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이이이이이이이 키호쿠레는 특징이 몇가지 있는데 일단 아 다 없어져 버렸어 잠깐만 노쿨이 아니라 노쿨로 할거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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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써볼게요 이 친구같은 경우는 용검쿨이 초기화되요 아 요거 아니지 용검을 쓰면 질풍참을 어... 질풍참쿨이 초기화되요 아 아 질풍참 조준팀이 넘어갔다고? 아 맞네 다시 찍어야 돼 아 귀찮으니까 지금 알려줄게요 그냥 자 이 친구한테 질풍참을 쓸 때 이 친구 다리 아래를 조준하면은 딱 여기까지만 날아가요 자 이정도면 됐죠 자 지금 쿨이죠 이때 용검을 뽑으면 질풍참이 다시 생깁니다 이런식으로 질풍참을 2연속으로 쓸 수 있어요 용검을 뽑을 때 자 이걸로 킬먹어도 질풍을 초기화되구요 그리고 이 용검같은 경우는 모든 방어막 방벽 모두 관통합니다 라인하트가 막고있어도 안통해요 그냥 그어버리면 쓰면 쓰는대로 열라 아픕니다 알았죠? 방벽 관통됩니다 방벽 관통됩니다 자 방벽 관통되구요 자 또 뭐 설명할게 있었는데 질풍참 아 용검에 대해서 어 방벽 관통되구요 갬지 튕겨내기 안막혀요 어... 더있나? 기다려봐요 아 그리고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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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안했네 그거 아 편집어 아 편집안해 몰라 안해 편집안해도 돼 그리고 화면을 세게 돌리면은 어? 화면을 세게 돌리면 아 용검같은 경우는 화면을 세게 돌리면 더 많이 맞습니다 팁이예요 자 라인하트 망치 팁 아시죠? 라인하트 망치 팁할때 이렇게 흔들면은 더 많이 맞았거든요 자 용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친구를 한번에 배워볼거에요 한 대 화면을 크게 돌리면은 적들이 많이 맞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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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미나는건 뭐냐 어 또 맞았죠? 그쵸? 보시듯이 화면을 세게 돌리면은 더 많이 맞습니다 팁이에요 열심히 흔드세요 그쵸? 열심히 흔드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팁은 여기까지였어요 어 뭔가 좀 대충 마무리하는 감이 없잖아 있죠 피곤해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자 자 이제 어 이게 기본기의 마무리였고요 이제 다음편부터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라올건데 응용편이라고 해서 겐지의 각종 이동팁 이동기들 이동기로 뭔가 확장된 이동 방법 패피기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콤보 200짜리 피드를 순식간에 정리하는 바로 그 콤보 그리고 용검을 쓸 때 어떻게 쓰면은 좀더 날카롭게 적팀한테 안 들키고 적팀의 대가리를 벨 수 있을지 아니 적팀의 머리를 벨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어 머리를 벨 수 있을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어 하여튼 겐지는 방금 알려드린 기술로 적팀의 후방 및 적팀의 딜러진을 교련하거나 적팀의 탱커를 괴롭히는 역할로 쓰면 돼요 어 뭐 이렇게 표창으로 딜러오는 캐링 절대 아니고요 이거 공룡 28이라 메르시보다 약해요 어 메르시 권총보다 약하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가 이동기 아니 기본기 였습니다 자 뭔가 망한 거 같은데 어 대충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자 다음편에는 응용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싸그리 몰아서 한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으로 마무리 예 척헉 아 그리고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왜 휴헤드님 유목민 안 써요 왜 전설 스킨 안 써요 왜 탄소섬일 써요 스킨 뭐가 제일 예뻐요 이런 거 묻지 마요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네 빠잉 드세요 맛있다 reen 아 응용. 제가 믿고